에이 잘 지냈어요 모두 보고 싶었어 이 돈 고잉은 언제나 너에게 고잉 고잉 자 가자 지친 당신에게 위로가 될 단점 피아노 콘서트 우와 멋있다 야 이게 뭐야? 들어온 시간으로부터 지금 카운트가 되고 있는 거야? 지금 되고 있는 거지 근데 잠만 여기서 뭘 보지? 단점 피아노 콘서트 이거 지금 약간 글씨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그렇네 얘는 안 돌아가거든 이게 뭐 풀어야지 이거 라이브 아니야 라이브? 라이브다 오 디노 오 디노 날라다닌다 좋아 좋아 이거 뭐야 아 가자 가자 와 이런 거야? 난 탈출을 처음 해봐서 이거 뭐야 Part 1 Way Back Home 벨을 눌러보면 되는 거 아니야? 안 되세요? 어 여기 있네 나 카드 있네 이거 내 카드 있네 오 이거 처음부터 간단한데? 어 처음에는 아직 쉬운데? 드러머는 꼭 닫고 잠겨있지 확인했습니다 된격에 불쾌졌어? 이것도 있다 한번 보자 일단 거기에도 있고 여기 자물쇠 두 개가 있거든? 이거는 방향이고 이건 알파벳이야 응 여기 밑에 이런 거 다 있거든 지금? 아 그렇네 채널 편성표가 몇 있을까? 그러니까 여기 안에 있는 미션들이 다 순서대로 해야 되는 건지 그냥 다 하나 다 하면 되는 건지 이제부터 진짜네 And I feel alone 무슨 뜻이지 이게? 그리고 난 혼자인 기분이다 이 채널 명이랑 혼자 혼자 생활해야 되나? 생활TV? 아니면 이거 금고 푸는 게 이거랑 관련된 거지 그런 거일 수도 있고 혼자 있는 기분이라고? 누구 한 명 여기 혼자 있어 볼래? 그렇게 못 하잖아 그래 야 이거 부긴 해 아 저기 있네 얼른 얼른 와 나 소름 돋았어 지금 얼른 이게 얼른 얼른 이거는 I I, I 얼른 이거는 F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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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오케이 오케이 And I feel Alone 됐다! 멋있어! 와 나 소름 돋았어 지금 우리 머리가 다 똑똑해 No one, no man, no live, no na I wanna feel alive 이게 뭐지? No one, no en, no live, no na 이 사람 이름이 임나라인가 보네 임나라 라는 분은 힘듦이 있는 거지 어 힘듦이 있는 사람인 거 같은데 I wanna feel alive 라고 보냈어 너무 슬픈데? 난 살아있고 싶다 살아있는 걸 느끼고 싶다 나라씨 너무 불쌍한데? 이거 숫자에 분명 뭐 있는 거 아니냐? 그치? 저게 뭐가 있을 거 아닌가? 채널 편성포랑 연관은 없고 이거야 이거 맞춰봤어? 얼라이브? 어 안 돼 이게 힌트를 한 거 아니야 일단 여기서 지금 뭘 못 얻어도 내고 있잖아 야 돈은 뭐야? 실행 실행? 보내기지 어 그러게? 뭐야 send, done 어 뭐야? 이게 왜 있을까? 어 뭐야 그러게? 이거는 뭐 관리 없겠지? 아무리 봐도 자물쇠 뭔가 계속 걸리는데? 순서가 있는 거 같아 지금 바로 여기 글자가 다섯 개지 어 여기 이거에서 뭐가 여기서 바로 TV 쪽으로 가기에는 너무 맥락이 안 이어지지 않아? 뭔가 이거 다섯 글자가 풀린 거 그럴 거 같긴 하네 그냥 얼른? 근데 N이 없는 거 같은데? 아 네 번째 N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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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힌트 어떻게 없지? 그러게? 카톡으로 보내야 돼 노 나라를 예를 들어 볼게요 입나라에서 나라를 지우면 I am and와 send live와 alive 원과 던 옆에 있는 숫자 아 I'm sad I'm sad I'm sad 맞네 와 소름 와 소름 와 소름 와 소름 왜 어떻게 스테드야? 1번 나라에서 I am이 빠져서 나라는 거잖아 그래서 I am을 넣었어 이번엔 send에서 s가 가진 거잖아 send 그 다음에 a 그 다음에 d 해가지고 다섯 글자 이거 일단 시침이 1시고 2시고 1시에도 보고 2시에도 TV 보고 3시에도 보고 이거 그림자가 달라 그림자가 o t 그리고 2시에 t 3시에 o야 1시간 1시간마다 o t o t 리을? 아 이건 영어가 아니라 우울이네 우울 아 야야야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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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자 우울 입력해 우울 입력해 자 1 우 리을 어디야? 어 7번 엔터 됐다 하이 자 좋아 좋아 형 오늘의 부른 정기방송이 종료되었습니다 약이다 약이다 자매들은 마법이야 수면제인데 근데 신기하게 그 열자마자 방송이 범위됐다 근데 소리가 나네 그러게 어 이제 입력이 된다 이게 아 이제 입력이 되는 거네 더 나잇 네버 더 나잇 네버 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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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버 9 2 7 927 아싸 아 멋있어 멋있어 어 어 약간 잠드는 느낌으로 잠드는 느낌으로 맞는 거 같기도 해 오 예 와 와 어떻게 이런 걸 만드세요 야 진짜 대박이다 우와 와 언제 바뀌었어? 우와 야 약간 꿈속인 거 같은데 드리밍이 그니까 잠든 거잖아 지금 뭔가를 풀면은 이게 열 이게 뭔가 열릴 거 같거든 여기 잠을 수 있고 sit sit 앉아볼까 이거 글자를 바꿀 수가 있는 건가 rest your song 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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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있다 있어 이걸 만든다고 뭐 순서가 있는 거 아니야? 일단 해볼 순서대로 이게 저장이 되는 그런 게 아니잖아 나이스 와 대박이다 소리가 났는데 뭐 소리가 났잖아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는데 여기 이제 클로즈 이거 열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건 세 우리 세 자리 숫자야 형 이거 The Shade The Shade 그늘 그늘 그늘이래 그늘 밑에? 그늘 이거 그늘인데 아 이거 지금 열릴 거 같아서 내가 열면 이거 안 되는 거지? 이 문을 열어야 되는 게 마지막인 거 같아 지금 일단은 이거 클로즈랑 이거 두 개가 풀어야 되는 거잖아 사실상 네 톱니바퀴야 이게 톱니가 돌아가서 뭘 만들지 않을까? 맞아 또 다른 단어가 될 거 같은데 이게 이렇게 돌아가면 야 숫자가 뭘까 이게 이렇게 돌아오잖아 이거 뭐 영어 영어 기호가 뭐 오픈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우와 O P E N O P E N 만들어져 근데 이거는 이걸 풀고 오픈을 해야 될 거 같은데 그럼 이거 풀고 이거 돌리면 오픈이 될 이 비밀번호만 알면 되는데 그게 뭘까 저기 위아래 아래 그게 위아래 왼쪽 오른쪽 위아래 왼쪽 자 내가 여기서 들으면서 할게 아니지 X-SIDE 선배님 춤을 춰야지 위 위 위 아래 아이고 이러고 있다 카톡 다시 해봐 해봐 좋아 이것만 하면 바로 쑥쑥 갈 거 같아 우리 지금 충분히 빨라 야 30분 경과했대 괜찮아 응 괜찮아 아 진짜 터무늬 어깨 소식 쉬울 거 같은데 저거 의자에 있는 포스트 to 나라 나무 편지를 확인하면 문자가 적혀져 있습니다 해당 단어를 하나씩 시트로 시트라고 되어 있는 나무 글자를 바꿀 때마다 영중 찬슬에 불이 들어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 이거 이게 그냥 아까 켜진 게 나도 어쩐지 이상하게 됐거든 아까 여기 두 개가 켜지도 야야야야 자 단어 하나하나 당 숫자를 구해서 세 자리 잠시 일단은 이렇게 어 레스트 했고 소울 이거는 이건 7이야 이건 7이야? 147? 147 해보자 147 맞네 오픈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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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어 여기 있다 하나 더 찾아 뒷나 쪽으로 들어주고 들어주고 위, 아래, 왼쪽 위, 아래, 왼쪽 오른쪽 오른쪽 맞아 어? 위, 아래, 왼쪽 뭐지? 아래, 왼쪽 아래, 왼쪽 아래, 왼쪽 아래, 왼쪽 아래, 아래 아래 라이프 라이프 여기 네모 여기 네모 여기 네모 뭘까? 이 네모를 여기를 쳐준 이유가 뭘까? 힌트 써야겠는데? 이게 자물쇠도 막 푸릇게 많으니까 헷갈린다 네모 칸 안에 있는 그래프 모양이 바로 옆 계단 난간 모양과 일치하는 것을 보일 수 있습니다 대대단 위치를 보고 여기 4 2 5 우와 A 4 5 4 4 4 어, 슬프게 왜 그래 또 뭐 있어? 가족사진이야 02 멀 14 May 23 May 그 다음에 TUE 아, 야 끝나는 날을 맞추는 거야 아, 어렵네 오 아니야? 맞는 거네? 프레임 맞춰 그게 있겠네 이런 거 이런 거 뭐 있는 거 아니야? Since Behind the Memory 이거 해야 될 것 같은데? 어, 다시 껴봐 다시 껴봐 잘 껴다 딱 맞아 F, M, B, G, E, N, E, O F, M, B, G, O 뭐야 F, M, B, G, E, N, E, O 우리 아까 뭐 영어랑 관련된 숫자 알아낸 거 있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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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F, M, B, 그 다음에 F, E, B, F, V, F, V M, O 어, 맞지, 맞지 그 다음에 29일 29일 아까 해놨어 나이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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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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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이제 방향 이거 그래 3 days 아니, 아까 우리 그거 아니야? 첫 단 위, 아래, 옆 야, 위 아니다, 이거다 Faze 아아 오른쪽 아래 됐어 위, 아래 어? 왜 넣어?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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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3 days 3 days 부터 그거부터, 아 그거부터 하고 가는 거네 와 그 상태로 나이스 엄청 긴 거였네 엄청 긴 거였네 엄청 긴 거였네 아, 슬프게 왜 그래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요거 말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거 순서대로 어 잘했다, 잘했다 6, 2 야, 잘했다 들어가 있는 게 바로 누른 거야 6 아, 그렇네 2, 5, 0 어디 있어? 잠을 써요 6, 2, 5, 0 잠을 써 어디 있어? 저거 6, 2, 5, 0 쳐봐 잘했다, 디노야 6, 2, 5, 0 어 6, 2, 5, 0 안 되는데? 안 된다고? 그러면은 2, 5, 6, 0으로 가보자 와, 2, 5, 6, 0 그치 잘했다, 잘했어 야, 뭐야 1, 2, 3, 4, 5, 6, 7, 8, 8, 9, 9, 9, 10 어, 형, 여기 연결돼, 형 그거 셧다운, 셧다운 내가 아까 봤던 어? 여기 문, 문짝에 있는 이거랑 연관돼 있는 거 같아 승만이야, 방금 와, 이거다 아니야? 야, 잘했다 형, 적어봐 했어? 어떻게 해야 되지? 오, 와, 신기해 대박 뭐야? 이게 지금 창틀이 이렇게 화살피쉬가 돼, 형 위가 뭐야? 위가 여기 있잖아요, 4개 어, 위 그럼 여기 있는 게 뭔가 알파벳 그거 아니야? 위, 아래, 왼, 오, 셔 S, H, E 맞는 거 같아, 맞는 거 같아 S, H, E, 잘했다 나이스 어헤이 가자, 내려가자 가자, 가자 오프 음, 여기였던 거 같은데 열었어? 어, 이거 내려 내려, 내려 하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어 저건가? 저거 열렸어? 아닌가? 안 열렸는데 오, 열렸다 열렸지 어, 저것도 뭐 있어, 영어 우와, 돌아가고 있어 어 아 아 아 아 야, 왜 그래 야, 공포방라해주고 아니네 뭐 나왔어? 밑에 또, 바게 또 나가야 되네 어 아, 진짜, 와, 왜 이걸래 진짜 나는 이 아, 잘 놀라나 야, 이거 해봐 어 그냥 눌러? 아, 이거 호시야, 이거 해야 돼 아, 하고 저거 아 목매 100 100 피부 90 90 오케이 이제 고기 A, B, C 됐네, 마지막 어디 열어? 여기 열었어 여기 열었어 아까 그거 때문에 갑자기 무섭다 맥힌지를 내 손으로 꼭 죽이다니 아니면 혹시 나의 욕심 1일까? 사람들은 안 온다면 기억하자 시작하면 214 214 214 214 자 잠깐만 그거 한 번만 아까 그거 어디? 호시야, 호시야 그거 한 번만 아, 이해됐어, 이해됐어 자 빨간색 2 2 아, 색깔로 아, 미안해, 미안해 다시 그냥 그렇게 한다고 2 1 2 2 3 야, 도겸이 리액션 기대됐다, 여기가 도겸이 엄청 불안한 것 같은데? 근데 이게 힌트 다 하잖아 빨간색 1 거울 보면 내 웃음의 얼굴도 3 2 3 4 잘생겨서 안 되나 봐 그러나 봐 여기 되는 사람 없는데? 그러니까 그거 큰일 나겠네 그거 나오면 안 돼 오! 괜찮겠지? 아니야, 괜찮을 거야 그러다가 뭐 나오네 모르겠어 내가 맞을 거야 이미 돌이킬 수 없어 이젠 네 실험만 생각하는 거야 하하하 자 이제 마지막 유전자를 수집하러 가볼까? 마지막 유전자라고 했는데? 아니, 한스가 죽은 거야 그러면? 메리가 죽은 게 아니라? 이제 죽은 거 같은데? 한스가 메리를 죽인 거 같은데요? 메리가 한스를 죽였어 어, 죽어있다 어, 갑자기야 죽어있어? 이게 한스인가? 야, 대박판 중이다 메리가 죽은 게 아니라 한스가 죽은 거였어 손가락이 잘려있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그를 바라보는 곳은 아무것도 없고 우리 현실에서 점점 멀어져간다는 것을 깨닫는다 이미 늦었다 야, 한스 못 예쁜데? 홍대에서 얘들아 카메라가 왜 여기 달려있겠어? 여기 뭐가 있어 여기 뭔가 있어 여기에 뭐 책을 넣거나 어, 맞다 책 와, 이거 진짜 마네킹인 줄 알았는데 사람이면 대박이다 아까 한스는 등을 찔렸는데 왜 가슴에 피가 나지? 야, 우리 지금 몇 분 초과야? 1시간 된 거 같은데? 우리 지금 50분 초과 힌트 3개 사용했습니다 하도 봤어 힌트, 힌트 나 바라지 마치? 아, 이거 뭐 이거와 관련된 어? 잠깐만 이 아, 뭐가 있을 거 같은데 그니까 어? 왜 손가락 봤어, 아빠 아, 그래? 나도 봤어 야, 너 잡아 한스 시계로 뭐 숫자는 이게 낼 수 있는 게 있을까? 힌트 쓸까? 좋아 야, 20분 어, 숫자는 안 돼? 더 오래 걸려 힌트 말할게 어 계속 고민하는 게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뭐냐면 찾을 수 있고 들어가서 뭐부터 하는지를 몰라 그걸 몰라 그치 그치 지문을 잘 보시면 그가 바라보는 방향과 점점 멀어지는 것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방에 있는 액자를 잘 보시면 연인의 그림이 있고 연인의 그림이 있고 야! 어 이거네 연인의 그림이 있고 점점 멀어지는 것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림마다 둘의 거리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거리가 가까운 곳부터 한스의 시선으로 방향을 추리하세요 방향을 추리하세요 여기 한스의 시선으로 비번을 푸는 거야? 보는 대로 해보자 한스의 시선으로 한스의 시선으로 방향을 야, 우리가 그냥 한스의 시선으로 하자 그러니까 왼쪽 그 다음에 이거 됐어 어 띄워봐 띄워보지 오케이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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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겠어요 숫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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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0 어디 숫자 있어? 057 057 057 저거 아니야? 5 1 5 됐다 됐어 굿 반지 있다 반지를 꽂아줘 네 번째 손가락 와 와 와 대박 나이스 나이스 여기서다 여기서 맨 앞에 첫 번째 가자 아니야? 여기 안 열린 거 있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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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섭다 나는 돌아간다 집으로 그리고 이야기의 끝을 향해 돌아가자 가자 이야기의 끝을 향해서 우와 대박 나라 나라 이거 끝난 거 코스트 코스트 순서대로 내려볼까? 나라 스탑 X, W, V, U 밖에 없어 그리고 느낌표랑 엔드 그리고 찍 T는 위에 다 하고 저건 중간이야? T는 T는 위에 S는 R야? 이거 뭐야? 아 S는 R야? 맞는 거 같은데? 멈췄어 얘 지금 오 뭐야 이거 다 있어 W I L L W I L L W I L L 승관아 잘했다 에헤이 나이스 잠을쇠가 잠을쇠 잠을쇠 이제 끝났어 이제 끝났어 어 얘가 안 죽었어 다시 살아나 라이브? 나 너무 와우셨어 진짜 0302? 숫자 내 자리 숫자야 내 자리 숫자 아까 그거 어디 갔지? 여기 있다 어? 야 그거다 이거 없잖아 우와 우와 깜짝이야 됐어? 우와 대박이다 Birth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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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상방송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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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브 왼쪽 A를 위브 아니야? 그런 거 같아 이게 아까 우리 여기로 들어오지 않았나? 응 끝난 거야 그게? 뭐 하나 더 찾아야 되는 건 아니고? 모르겠어 내가 풀 거는 다 풀었거든 핸드폰 한번 확인해 봐 문자 수고하셨으면 이런 거 없냐? 잠깐만 야 야 TV 보다가 잠들었잖아 어 저 방에 가서 문을 닫아볼까? 그래 문을 잠그고 다시 확인해보자 우리 아니면 최대의 실수를 한 걸 수도 있어 아 아니면 안 잠겼네 아 다행이다 응 뭐지? 어 잠깐만 마지막 거 어디서 꺼냈지? 여기서 꺼냈어 여기서 꺼냈잖아 어? 야 여기 있어 뭐? 야 여기 있어 뭐? 여기로 나오는 거네 우와 살았어 나라 플레이어 이런 곳이 있었어 야 여기도 있어 아직 아직 더 있어? 더 있어 아까 그거 어디 있어? 야 이번에 네 연충한 파트입니다 더 라이 써 어? 여기 있네 응 자 더 라이 야 나 알 것 같아 친구들이야 어 나 알 것 같아 됐어 이게 봐봐 쌈 뉴런스잖아 쌈 야 그리고 여기 수자를 맞춰서 이거 꺼냈어 야 약간 오해 없네 이거 보자 이거 왜 안 봐? 어 보자 보자 자 보자 포슈타인 나의 안아버지 뛰어? 그가 저지른 쓰레기 같은 수많은 짓들에 대해 내가 순서대로 다 불태워버릴 거야 아 불태워봐 불 순서대로 불태워버린다고? 이거 보여 음 맞네 맞는 순서대로 해야 되는 거 같은데? 아아 아프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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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이거 맞는데 순서대로 어이 뭐야 깜짝이야 나에게 욕할 자격이 있느냐 너 또한 죄인이야 외모에 대한 집착 그 끝에 너의 추악한 영업만 남을 것이다 아 잠시만 여기 G야, 여기 G야. G. 어, 그러네. G. 왜 G야? 그리고 U. GU. 뭐가 보여? 도가 있으면 I지? I. 그리고 L. I, L. 그리고 T. 아, T. 개어치 맞네. 이거 맞아. 아니 왜? 왜 그렇게 돼? 이거랑 이거 합치면 돼. 합쳐서. 아, 합쳐서? 아, 그렇구나. 마지막, 끝나? 가자. 마지막에. 가자. 가자. 다 끝났다. 이야기의 끝을 향해서 사건을 해결하려면 사건의 처음으로 가야 돼. 사람이 있어. 사람이 있다고? 왜? 사람이 있어. 뻔이냐? 사건을 해결하려면 사건의.. 이건 왜 위에 안 풀었지?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아니야? 일단 가보자. 그런 거 같아. 내가 보기에는.. 사건의 처음으로 가보자. 사건을 풀리면 사건의 처음으로 가야 돼. 되게 명탐정이야. 어, 좋아. 사전 받았어? 어. 잠깐만. 이거.. 걸어놓는 걸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야, 그 낫으로 이거를 풀어보자. 야, 우리 아직 한참 남은 것 같은데? 그니까. 한참 남은 것 같은데, 내 느낌은 약간. 형, 그.. 거기 제목이 뭐였지? 야, 나 무서워. 빨리 한 명만 와. 형, 그 미셜리 뭐였지? 나는 돌아간다 집으로. 우와! 형, 그 미셜리 뭐였지? 나는 돌아간다 집으로. 우와! 뭐가 됐어, 뭐가? 뭐 어떻게 됐어? 야, 우리 아직 한참 남은 것 같은데? 네. 그니까. 하찮아 남은 것 같은데, 내 느낌은 약간. 하찮아 남은 것 같은데, 내 느낌은 약간. 하찮아 남은 것 같은데, 내 느낌은 약간. 뭐 했는데? 이거 아까 저 술 한스에 올려놓고 여기다 이 나오네. 뭐가, 뭐가, 뭐가 됐어? 어? 트위스트 페이트? 트위스트 페이트가 뭐야? 이게 그럴 수도 있어, 저 방. 어, 저거 이거야. 트위스트 주면서. 지금 저 갈고리는 어딨어? 이거 낫 아니야, 낫? 와, 대박. 대박이다. 왜? 이걸로 한스를 죽였어. 야, 열었다! 뭐야, 그거? T.I.E.D. 저기서 이제. 아, 지린 말이야? 동그룹, 동그룹, 큰 부근. 맞네. 어서 온 거야? 야, 근데 저 갈고리 잘 가져갔어. 여자가 죽어있어. 여자가 죽어있다고, 메리가? 어. 한스가 죽었잖아. 메리, 메리. 둘 다 죽었나봐. 야, 민규야! 메리 생일! 1880년인데? 1880년이래. 1880년? 아, 너무 무섭게 죽어있잖아. 아, 무서워! 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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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때문에 놀랬잖아. 메리가 여기서 죽었어. 틀렸다. 야, 저거 조심해라, 저거. 뭐야? 야, 그거 갖고 와. 야, 이거 TNT 폭탄인데? 우리 폭탄소출이 나갈 때에 마지막 쓰는 거 아니야? 마지막, 마지막 거. 오, 뭐야? 여기가 마지막인가 봐. 좋아. 이거 끼었어? 어, 네. 와우. 이제 라이브를 보여주는 거야, 우리한테. 라이브를? 라이브를 껴서. 그렇네. 뭐야? 어, 이제 이거 또 껴주면 돼. 오케이. 와이 주었소? 원스? 오시는데, 나라필을. 이걸 노린 걸까? 리브와 라이브를 계속 번갈아 가면서. 어, 그런 거 같아. 그치. 러브. 라이브 이즈 러브. ücken어. 세드미스. 겜덩. 어디 열린다 잘 보자. 네. 마지막 끼울게 필요하니까. 사랑. 너브. 슬픔. 외로움. 이거 메워야 돼. 일단 메워야 돼. 오 야, 야. 너무 빨라. 안 돼! 통화했다. 뭐야? 근데 우리는... 우리는 살아있다. 근데 우리는 살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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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있어 지금. 있어 지금. 그래서 외우라고 한 거야. 하냐, 오케이. 하나, 오케이. 13 W, I, L, L? 그러니까, 잠깐만. 13, 4, 4. 13, 4, 4. 13, 4, 4. 됐어. 야, 방탈. 자. 됐다. 잘 돌아간다. 되돌아간다. 야, 방탈출을 처음 해보는데 너무 재밌다. 야, 여기 진짜 재밌는데. 진짜 재밌다. 나 가자. 와아. 아, 잠깐. 와아. 대박이다. 야, 우리 멋있었다. 여기로 들어가서 이렇게 나온 거네. 그렇네. 어? 그런데, 열어주세요. 다시 맞출까? 아, 네. 갑자기, 지하체력? 어, 이게 지하체력이잖아 이게. 와, 이 라이브가. 와아. 나이스. 아, 재밌다. 아, 재미있다. 방, 시스, 맥켄지, 그리고 호슈타인. 이제 모든 기억을 지우고. 설마, 마지막 아니겠지? 조파님. 90. 10. 됐어. 5. 10. 돌아가자. 여기 나가는 거야? 아닌가? 3위 유전자 추출 완료. 완료했잖아. 그러면 또. 아, 저쪽, 저쪽으로 나가는 거구나. 아, 이 책. 들어와야지. 끝났어. 책에, 책에 뭐라고 써있어? 어? 아닌데? 안 끝났는데? 그쪽 앞. 이붕 아니야? 예? 다 끝나고 있네. 안 열려? 유전자 생성 후에 시작합니다. 전자 파란색. 아드시 오피드시 바깥으로 나가. 문을 대다 주십시오. 우린 다 어? 나왔어. 저 여기, 여기. 꼭 봐. 있네, 세상 사람 아니야? 왜? 왜 이렇게 힙직한 모습을 했지? 왜 실험에 실패한 거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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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 걸렸다. 어려운데? 소후완료 안 했잖아, 그거. 후완료로 가자. 거기 뭐가 있겠지? 소후완료로 가보자. 아이고. 아이고. 기다려봐. 나 무서운데? 갑자기 이게 일어나는 거 아니야? 이거 아까 연결하는 그 선. 민규야! 어? 여기 폭탄이 여기 딱 붙이는 게 맞는 거 같긴 하거든? 뭐? 폭탄 방금 그거. 키 줘. 키? 이거 키 일단 키 이거 줄게. 아! 후완료? 이게 후완료야? 후완료 키? 그 선은 어디서 났어? 같이 있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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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탄 또 있다! 폭탄 또 있다! 그래. 어. 연결하는 거다. 또 붙여야 하는데. 여긴가? 곳곳에 폭탄 다 넣어야 되는 거? 아니 이쪽에. 찍찍 있는데도 다?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정한이 형! 전선 들고 와봐. 야 이게 붙일 수 있는 곳에 다 붙이는 거 아니야? 오! 야! 붙일 수 있는데 이거 다 붙여보고 전선을 저기다가 연결해야 될 것 같은데. 야 찍찍 있는데 다 붙이고 와봐. 찍찍 있는데. 여기 붙였거든? 형! 어! 나 한 명만 같이 있어주라. 아니 빨리 붙이고 나와. 도겸아. 붙이기만 해. 야 다 안 붙여서 안 되는 건가? 뭐가 안 되는 건가? 붙였어? 어 됐어. 오! 탈출! 됐다. 탈출! 와 이 라이브가. 오래 걸렸다. 어려운데? 지금. 놀아가면 입을까? 공연, 이 라이브가, 이 라이브가, 이 라이브가, 이 라이브가. 이런 Entscheidung. 매일 웅불까지는 담당. 맞다. 다음이 더 기대되는 고인 세븐틴. 네에에에. 나이스! 와 재밌다. 아, 재밌다. 아우, 너무 재밌다. 괜찮았어, 재밌었어. 합 좋았어. 우리 대형 합 좋았어. 합 좋았어. 아니, 이거는 뭐야, 그럼? 쥐 뭐 없어요, 쥐? 와, 나 쥐. 뭐가 나 있을 줄 알았는데. 어렵다, 어려워, 정말. 아, 어렵다. 중간에 좀 놀았다. 고생하셨습니다. 어렵다, 어렵다.